3번째 곳 가만히 dessas 좀처럼 수빈 새카메라 브이로그 찍어봐요 오늘은 오늘은 등운동하는 날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빨리 편지를 써야 돼요. 이번 달에 저희 언니랑 동생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동생은 호주에 있고 언니는 파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 동생 생일은 지났긴 했는데 언니만 보내주기 조금... 그래가지고 오늘 약국도 들러서 마스크 사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주전보리 사고 그다음에 언니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서 서점까지 들은 다음에 우체국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지금 편지를 쓰고 편지를 쓰고 살고 사고 우체국을 가야 돼요. reasons why these guys have the idea for the best. everyone has the idea that they are convinced that they are the best. 아직도 IF they're going to break up the best. so that they are always going to break up the best. Some of them can't sign up and sign up for win. 마스크 이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냐고요? 그 얇아요? 아 얇아요? 어 다 얇을걸요? 이거 다 얇은거에요? 네 얇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말 차단용으로 나와있는거구요 근데 어차피 얇은거 쓰실거면 차단효과 있는게 나오실거 같고 거기 있는거는 다 얇은 제품입니다 마스크 사고 나왔는데 마스크가 원래 이렇게 비싸나요? 이거 조금 비말 차단용이라서 비싼거긴 한데 근데 이거 두개 사는데 6만원은 넘게 들었어요 동생이 이런걸 엄청 좋아해요 동생한테 좋고 걔는 이런 에너지바를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여기서 에너지바 사주고 저희 언니는 젤리를 좋아해요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엄청 좋아할거 같은데요? 저희 언니는 이런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거 너무 귀여운데 이것도 줘야겠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제가 좋아하는电것이 조금 있긴 해요 이제 그냥 동생도 이거 주려고요. 언니 거랑 동생 거예요. 다 했다. 더치커피 케냐랑 바테멜라 중에 있는데 어떤 걸 해주세요? 신맛은 케냐. 두 잔 다 아이스인데 맛이시죠? 7,500원 해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 있으신가요?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여기에 성함이랑 번호 하나만 작성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드 드릴게요. 모두가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바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는 다 아이스크림. 모든게 좀 더 맛있게 먹었어요. 이는 다 아이스크림. 이는 다 아이스크림. 이는 다 아이스크림. 이는 다 아이스크림. 소센타지 오일 소스 이게 오공라떼이고요. 이게 케냐입니다. 이걸 케냐로 드시면 되고, 오공라떼는 붉은 걸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2800원이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 있으신가요?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 판매 받을 수 있어요. 하나 달리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는 이것이 되고, 하나가 foi 사게 되amos죠. 하나는 눈에 뺐다라고 하고, 하나쯤에 뺐다라고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